빠른 배추 수확을 위해서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앉으실 분 앉으시고 일어나실 분 일어나십니다. 갑니다. 하나 둘 셋! 어머! 옳지 옳지 옳지! 대변인! 앉아! 앉을 수확이야! 앉아 봐 앉아 봐. 아니 이거! 이야! 아니 이게 뭔가야? 뭐야 이게? 잠깐만! 이거 아니가 돼! 아니 잠시만. 뭔가 다른 게 짠 거 같아. 아니 그리고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게 이게 화면에서 재미가 없는 게 몇 번 실패하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된 게 이게 지작 같아요 누가 봐도.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정말 운명이야. 운명이야 한 번에 하는 거야. 정말 1%의 확률인데 이게. 정해주셨어요. 대표님이 정해주셨대. 자 그럼 대표님. 아니야 근데. 어쨌든 대표님이 딱 결정됐다고 왔어요. 말씀하셨고. 한 팀당 한 팀당 50개? 10개씩은 따야 된다는 소리네요. 한 팀당 50개. 좋다. 대표님이 48개 따지실 것 같은데. 아 그럼. 아 진짜. 당연하지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건 진짜 담아 이제. 그냥 줘. 그냥 줘. 그냥 줘. 그냥 줘. 그냥 줘. 그냥 줘도 담아. 여기. 이것도 담아. 여기. 저 앞에다 담아.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얘기죠. 여기 남아. 그냥 줘. 다 가먹으면 되는 건가? 떨어진다. 떨어지면 안 돼요.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. 여기 여기. 잘라만 놓고 내가 불태니까. 잘라만 놔. 이거 빼야 될까? 잘한다. 좋아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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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야구지지. 물 너무 좋다. 좋아, 좋아. 좋다. 야야야. 너무 좋아. 잘한다. 야야야. 1, 2, 3, 4, 4, 5, 6, 6, 7, 8, 9, 10 잠깐만 2, 3, 4, 5, 6, 7, 11 2, 3, 4, 5, 6, 7, 11 2, 3, 4, 5, 6, 7, 11 뽑아버려 싸워버리죠 둘 2, 3, 2, 3 아주 정확한 규칙 속에서 아주 정당하고 공명정대하게 이겼어 이겼어 쉬고 있으면 돼 자 갈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넷 다섯 다섯 열 둘 누나 본인 뒷만 보여 뒷만 보여 주 대표님께서 개수는 우린 앞으로 했습니다 개수가 똑같아 개수가 똑같아 개수는 똑같은데 배추 상태를 좀 퀄리티를 보시고. 그렇죠. 그렇죠. 아니 아니. 아니 그게 아니라 대표님. 아 그래서? 그래서? 질문이 있습니다. 같은 곳에서 같은 그 장소에서 재배를 했는데 어떤 것은 퀄리티가 높고 어떤 것은 퀄리티가 낮을 수가 있습니까? 저기 환배에서 나온 자식도 다 할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면. 무슨 일이 아니야 지금. 뭔가가 이게 설득력은 없는데 공감은 해야 되고.